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본스틸 파이프를 2G 포지션에서 용접할 거구요. 루트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갭의 크기는 3mm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접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노즐이 걸어가면서 용접을 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 초급자 분들에게 한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밀스케일 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카본스틸 파이프의 바깥면에는 검은색 껍데기가 있습니다. 파이프 안쪽 변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껍질을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아 주셔야 합니다. 껍데기를 갈아 내지 않더라도 용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그 용접은 이물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물질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파이프의 바깥면에 언더컷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하기 전에는 용접될 부분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정확한 부분을 조준해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텅스텐 끝부분이 항상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부분에 일정한 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접은 이렇게 했구요. 동서남북 이렇게 4군데에 가접을 했습니다. 용접은 이쪽 방향으로 할거구요. 연결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 놨습니다. 카본 스틸을 용접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지 않아도 연결은 잘 됩니다. 그러나 연결 부위를 날카롭게 갈면 실수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토치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텅스텐은 좁고 촘촘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 패스를 할 때 텅스텐이 크게 움직인다면 백비드의 높이는 낮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내부에 언더컷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레이와이어 테크닉으로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텅스텐을 좁게 움직이면 용융풀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용접봉 조준 위치입니다. 용접봉이 녹는 위치는 파이프의 바깥쪽 보다는 파이프의 안쪽에서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봉의 공급량이 작더라도 백비드는 볼록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해 볼게요. 텅스텐의 움직임과 용접봉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용접하는 테크닉을 레이와이어 테크닉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접봉을 용융풀에 달고 간다 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융풀이 물 같은 느낌보다는 꿀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일정한 속도로 밀어 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용접봉을 파이프의 뒤쪽에서 녹여 주신다면 용접봉의 공급량이 작더라도 백비드는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용접봉의 끝부분만 파이프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용접봉을 대각선 방향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그렇게 용접봉을 사용하시면서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이게 깨끗한 방법도 있습니다. 으메스입니다. 용접봉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룻과 룻과 룻을 구매합니다. 이렇게 용접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상 지금의 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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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런 식상에 룻과 룻과 룻을 사용하기 위해트가 anywhere else가 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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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텅스텐이 넓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좁고 촘촘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봉은 파이프의 안쪽에서 녹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됩니다. 머리의 위치는 항상 용융풀 보다 앞서 있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양쪽 팔의 움직임도 체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접봉을 대각선 방향으로 찔러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봉을 파이프의 안쪽에서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즐의 내경은 12mm 정도 됩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8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크기가 작은 노즐을 사용해서 루트패스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크기가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구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평자세에서 카본스틸 파이프를 용접해봤구요. 워킹덕컵 테크닉과 레이와이아 테크닉을 결합해서 루트패스를 해봤습니다. 용접 초급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용접속도를 빠르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